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입니다! 네! 올리언 오브 2024 월드투어 도파민 인 서울! 열린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네! 당연하죠! 네! 올리언 오브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타이틀이 도파민인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저희만 알고 있죠? 도파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뿜뿜하게 만들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잠깐! 잠깐! 저기 아직 도파민 부족한 라이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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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시오! 지가 바슈! 이번 도파민 콘서트는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할 수 있는 거 이 두 눈으로 내가 똑똑히 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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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그리고 10일 토일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무대는 물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들 무대! 기대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대되신다면 저희 올리언 오브의 콘서트 도파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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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